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도 고산 식물을 탐구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높은 산 계곡집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식물들을 관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들은 선태식물인 이끼류들인데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끼류들은 작고 가늘어서 앉거나 엎드리지 않으면 관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다 보니 불확실하고 약간 헷갈리는 것은 영상을 담거나 사진을 담아서 집으로 귀가한 다음에 도감과 한번 맞춰봐야 합니다. 그만큼 이끼류가 쉬운 식물이 아닙니다. 너무 작고 가늘고 또 이렇게 변이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식물군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모습과 형태로 봐서는 설류문의 봉황익기과 종류로 보입니다. 봉황익기과 종류 중에 꼬마봉황 아기봉황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꼬마봉황익기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것은 기과에서 도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끼류가 관찰하고 탐구하는 데 참 어려운 식물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봉황익기과 종류들은 수분이 많고 습도가 많은 계곡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자생을 합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 아이들이 아주 진짜 멋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주 진짜 멋있고 신비롭고 선태식물 이끼들은 아주 진짜 강인한 생명력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아주 꿋꿋하게 아주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아 진짜 정말 이쁩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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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